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히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민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 전도학교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메시지 방향 또 치유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인도를 받아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좀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 이후에 우리가 오석진 목사님 중심에서 기도도 하지만은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방법을 할까라고 생각 중인데 각 교구에서 올라오는 교안의 많이 육신적인 질고 가운데서 실제적인 영측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명단을 이렇게 올려서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얻고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영측 싸움을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가지면서 이 금요 전도학교 시간만큼은 충분히 메시지를 나누면서 좀 유유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함께 인도받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특송들도 이를 말부터는 진행됩니다 진행되고 메시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은 먼저 지금 주일학교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유년부 초등부 집중훈련 진행되고 있고요 또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다음 주 17, 18일, 19일 우리 대구 경북은 2차로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자들 교사들 해서 한 6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1월달 2월달 집중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랩런트들에 대한 훈련들이 본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지고 교회 자체 내에서도 훈련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중요한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우리 집중훈련이 있었고 다음 주간에 또 유년부 초등부는 진행되고 또 중고등부는 본부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연결된 해외 선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나라 선교사님들 기도 카드가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겁니다 전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선교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 물론이고 교회 전체 교회와 함께 우리 주의 종들 랩런트들 가정들 다 기도 제목들을 작년까지는 한화교회 7대 기도 제목에서 아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7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나갔습니다마는 새롭게 편집을 해서 교회, 가정, 후대, 선교 이런 부분을 놓고 7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부분에 속한 기도 제목들을 같이 올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카드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777,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과 7가지 이정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기도 카드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코팅지로 나와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인생물로 전달될 겁니다 그걸 아마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전달할 예정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지금 유튜브나 이런 777 기도 제목들이 상세하게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성도들을 공급해서 함께 목상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특별히 선교 현장들 놓고 우리 선교사님들, 차세대 선교사, 다민족 선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되 이번 주간에 또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훈련들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 필리핀 전도학교가 계속해서 작년에도 진행되었었고요 올해도 전도학교가 1월 19일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동남아 근역에 필리핀 전도학교가 진행되게 돼 있고 사실 중남미 전도학교도 진행했습니다마는 지금 방학 중에 있고 또 바로 지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근역 가운데서 지금 캄보디아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실 것은요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사업장을 삼고 지금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통해서 많은 고아원들의 문들이 열렸어요 정부에서 고아원들을 맡아서 사회 갈 수 있도록 많은 문들이 열렸는데 우리 거기에 또 마음 담고 기도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일단은 그 캄보디아의 그 고아원 중에 하나를 하나 알루티스로 해서 일단 인도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작으로 이번 주 17, 18, 19, 20일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17, 18, 19, 20일 우리 집사님과 함께 팀들이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정부와 관계돼서 MOU할 것은 MOU하고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올 한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인도에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랩런트들에 대한 사역들이 고아원 사역 중심으로 많이 열려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역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야 될지는 가서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캄보디아에는 또 성교사 한 분이 계세요 성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성교사와 연계해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캄보디아 사역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알랄라이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반학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가 맡아서 박래희 목사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2월달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14강인가 준비를 해서 보내면 그게 알랄라이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도행전 교재로 우리 학생들에게 한 시간 한 시간 나가면서 쓰임 받게 되고 그로말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영상들을 지금 다민족 담당하시는 박래희 목사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 237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에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택폴 하나교회 그 다음에 고령 하나교회 그 다음에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직 복음 하나교회 그 다음에 생명샘교회 이런 교회들 놓고 실제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관계되어서 귀중한 문들이 열려진 교회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이 부분을 담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제로 육신적인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유되어져서 정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유라는 것은 어디 가서 치유한다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정증 나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치료받는 줄 알고 누구를 통해서 치유받는 줄 알고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신조차도 삶조차도 살리시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말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개개인들이 치유되어지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치유되어지는 증거 가진 정인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 제목들을 가지고 영혼의 응답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목표고 이유입니다 영혼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이 영혼한 은약 말씀하셨고요 영혼한 작품을 말씀하셨고 영혼한 유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영혼의 응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같이 전체가 가는 메시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영혼한 은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했어요 영혼한 작품을 놓고 뭐하라? 집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후대들에게 올바른 유산을 남겨야 되니까 영혼한 유산을 놓고 뭐하라? 도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은 이 안에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죠 이 나의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척을 칠급하면서 나만을 위한 복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이 전쟁을 일으키고 선민사상이 많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어요 나만의 복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게 들어온 복음이에요 이게 나의 복음이 많은 내게 들어온 복음이에요 내게 들어온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신바되었고 영원히 새샘 무궁토록 했습니다 영서전에 감추어졌고 이제 나타났고 또 영원히 새샘 무궁토록 그게 27절까지 나오죠 영원의 응답입니다 복음은 영원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역사들 놓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먼저 서론에서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매년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청기기주의를 앞두고 붙잡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가 있어요 아세요? 매년 매년 주어진 표가 말고 영원한 표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성공으로 이 예배 성공은 우리의 영육이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영원한 표예요 두 번째 주어진 게 뭐냐 11조로 영육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진 영원한 표가 뭐냐면 성교로 뭐요? 세계 정복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추부의 맨 앞에 보면 보일듯 말듯하게 나와요 좀 크게 내놔야 되는데 그 공간이 그러니까 보일듯 말듯하게 나오는 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영원한 표예요 자 한번 받아 봅시다 예배 성공으로 영육 성공이다 11조로 영육 번성이다 성교로 세계 증복이다 우리 교회가 목표 삼고 있는 영원한 표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예배라 했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예배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11조는 헌금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모자라서 우리에게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 보좌의 능력과 그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야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약으로 붙잡고 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바르게 인도받아야 그게 내게 축복이 되어져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기부금을 여러분은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얼마나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고 진짜 은약 붙잡고 드리는 헌금이라야 그 은약이 제대로 쓰임받게 되고 그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으로 문을 여시겠다는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육 간에 변성할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11조는 주인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것이고요 11조의 4대 헌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훈련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 우리의 삶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따로 있는데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성교의 삶이에요 모든 삶의 방향이 전도 중심으로 모든 삶의 방향이 성교 중심으로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따로 준비된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구원받고 감사하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아니에요 딴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237나라 5층 종교를 살릴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축복된 역사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를 놓고 뭐냐 우리 자신들이 그릇들을 높여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과 우리 자신의 그릇들을 갱신하는 부분들이 뭐냐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본부 2부 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꼭 찾아야 될 예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꼭 찾아야 할 예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입니다 나 홀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이것을 가지고 문예배나 산예배나 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직 예배인이란 말씀이에요 산예배 매일매일 삶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이걸 여러분 꼭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얼마만큼 여름에 찾아지느냐 주일 예배가 성공되게 돼 있어요 한 주간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은혜 받으려 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영직인 삶이 하루 동안에 세상에 젖어있고 세상 문화 속에 그냥 빠져있고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게 취해도 살아오다가 주일날 예배에 딱 들어오면 예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예배 시간에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온갖 짭 생각으로 어떤 면에서 제일 악한 사단이 제일 공개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들은다고 들이고 앉았는데 멍하니 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중에 찾아야 할 나를 하나는 뺏어오는 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들은 그 자체가 힘들게 돼 있어요 한세한 예배인데 와서 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산 예배 산재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반드시 주중에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에 서는 예배 찾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얻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일을 모이는 예배죠 이거는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재물로서 산재사를 드린다면 이 답을 얻는 예배는 주일날 일을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1번이 되어지는 만큼 2번은 앉으면 하나님의 은내가 넘치나요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아 무슨 말씀인가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설레어지죠 하루하루의 예배가 성공되다 보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또 하나의 말씀이 기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과 또 혼자서는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답을 얻는 예배가 나오는데 이 답을 얻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계를 증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세계를 바꾸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대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빵에서 은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5순절 날에 성령의 예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령의 예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뭐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가 내게 답으로 딱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가 내게 답으로 딱 붙잡혀지는데 이게 바로 4대행전 2장 17절 18절이죠 여기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며 넓게 되는 꿈을 꾼다 예언하고 한상을 보고 꿈을 꾼다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미래가 내게 딱 붙잡혀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데 바로 4대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면 빛의 경제가 임하는 이 역사들이 초대교에 딱 일어난 거예요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이 안에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 이전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받은 부분을 가지고 또 뭐 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인간의 표지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가진 인간의 표지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예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걸 꼭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을 얻는 예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답을 얻는 예배를 딱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현장 살리는 예배가 됩니다 현장 살리는 예배가 돼요 무슨 말이냐 비로소 세 가지떼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 가정과 산업에도 이 세 가지떼의 응답이 내 직장에도 이 세 가지떼의 응답이 우리 교회인뿐만 아니라 내 관계된 모든 산업과 가정과 직장에도 세 가지떼의 응답이 딱 나타나게 돼요 이게 현장 살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한 해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대한 성공을 통해서 영육 간에 성공하는 기중한 축복 기계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중량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세계가 변화되어지냐 보좌의 능력이 많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건넝이 힘입어져요 오력이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면 하나의 성령이 그하시기 때문에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장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우리가 은약 붙자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반대편의 허감의 역사들이 끊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소통하는 보좌와 소통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면 하나의 성령이 내 안에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 땅에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언제? 바로 기도할 때 예배해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럼 오늘 영혼의 응답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24시의 축복을 의뢰합니다 두 번째로 24시와 연결돼서 오는 응답이 25의 응답이 옵니다 그럼 저절로 연결되어서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이 응답은 그래서 오늘 24, 25 영혼이란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영혼의 응답서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의뢰으로 추구합니다 24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오늘 내게 허락한 그 시간이 24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의 오늘이 24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10편 2편 4절에 나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땅에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될 것이고 어디까지 그 고난이 갈 것인가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아시고 영세전부터 주신 것이 바로 보금을 주셨다라는 것 이 땅에 일어난 인생의 12가지 문제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의 타락이 어느 정도고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다 아시고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 이미 영세전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부분들이 뭐냐 그게 보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삼직을 가지고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삼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사단의 운명과 치욕 배경과 재앙의 문제 삼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일에 말씀을 전달해 드렸죠 우리에게 세상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던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보금은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영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삼직을 감당할 분으로 보내시겠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자를 보내시겠다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이때가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치욕 배경과 사단의 운명을 완전히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도록 양자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중한 흠친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란 말이에요 그게 양자의 영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보금의 축복을 오직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주신 보금의 축복을 오직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뭐요? 오직 성령 오직으로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명상운동을 통해가지고 능력들을 체험합니다 명상운동을 통해 접신 가운데 빠져들죠 그런데 그 접신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하느냐 능력이 나타나요 사단 귀신이 주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사단이 있으면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게 빠져드는데 나중에 영증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명상운동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하는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24예요 세 번째 이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사야 49장 8절이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지금 은혜와 지금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오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직 붙잡고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교회 삶도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요 교회 아무리 내 계획과 내 생각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오직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24예요 24 두 번째입니다 24의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25의 응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적인 능력과 증거를 말하고 있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25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가다라빵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핍박과 환란과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핍박과 어른들과 환란 유대인들이 공격해오죠 로마가 핍박해오죠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 그게 바로 25의 응답이었어요 4경 1장 3절에 감난산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뭐냐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었고 핍박하는 로마가 무릎 꿇게 되는 답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입니다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마가다라빵과 이만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절대적인 능력과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게 25의 응답이었다는 거 24를 놓고 집중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놓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25의 응답이죠 그러면 오늘 나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들 있잖아요 그 문제와 사건소에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2절이죠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응답 상관없이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고 결단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게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우편에 올라가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심부름해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올라가고 그 보좌우편으로부터 시작된 응답들이 우리에게 천사들에 의해서 신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마다 지금 당장 응답 안 된다 할지라도 다 쌓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우리에 있는데 이걸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모든 기도 다 쌓여요 10편 90편 12절입니까? 모세단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어른들이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른당하는 그 날수대로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다 쌓여가지고 자녀들의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당장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고요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 응답들은 그 기도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산을 위해서 기도하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쌓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안에 기도로 모든 축복된 문들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나타나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그러면서 여기에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보좌의 축복은 초월의 능력입니다 초월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이것으로 말하면 아마 결국은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절대응답과 절대적인 축복된 역사가 뭐냐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은 4등전 2장입니다 2장 1절에 47절에 나오죠 우리 원단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영적인 작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4등전 2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4등전 2장 응답 이후로 모든 문들 막힌 문들은 다 열렸어요 그래도 교회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오순절날의 마가의 다라빵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교회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모든 문들은 다 열렸어요 그리고 25는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이 다시 말해 절대적인 능력과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났냐 오직 붙잡고 집중하면 25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연결되어서 오는 응답이 영원이에요 24와 25 연결되어서 오는 응답이 영원인데 여러분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비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경쟁 안 해도 돼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영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영원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의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작품을 남기게 돼요 사실 집중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그 일들이 나오면서 일어나는 응답들은 모든 것이 적든 크든 작품이 되어지는 영원의 응답이 나온다라는 것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물질에서 세상에서 나온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에서 나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보호자의 세계를 말하고 있죠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서 나타나는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요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보호자의 세계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영원한 나라죠 여러분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여 주어진 나라고 제한적이에요 사단의 내가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는데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한적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에서 나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해보가고 누르게 되는데 그로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가님 우리에게 영원을 담아 주셨죠 이 영원 또한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영원이 사라진다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의 영원이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죽으면 뭐냐 육체 안에 담겨져 있던 우리의 영원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라 죽음이라 해요 그 영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영원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영원도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이라 해야 할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가지고 영원이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영원이라 생각하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까지 포함돼요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예비된 것 이것도 포함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까지 세세토로 있을 이것도 영원입니다 대부분 영원이라 할 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있었던 것 그게 영원까지 들어가고요 지금 예비된 것 앞으로 영원까지 있을 세세 무궁토로 있을 이 모든 것까지 영원에 들어간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삼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성삼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27절에 나오죠 어떤 계획이냐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성삼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로 말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게 28절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된 역사를 받아놓고는 이것을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었었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해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해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신분이 있고 위에서 주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건세를 하죠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메시지를 쭉 정리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모든 일에 24, 25 영원입니다 모든 일에 24, 25 영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집중하면 뭔가 나타나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뭔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작품으로 남겨가지고 그 작품 속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게 망하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응답이 뭐냐 사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25 영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져요 그게 작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24, 25 영원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24 찾아내고 25의 축복 가운데 영원의 작품을 남기도록 말씀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도 뭔가에 올인하면 뭔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나타난 것들 중에서 그게 증거가 되니까 그 증거 앞에 많은 사람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영원한 은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응답 하나님 나라와 그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자그마한 일들이라도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작품이 되어져요 작품 이 안에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축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24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응답들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실 귀한 축복된 은약으로 붙잡으시고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